어떻게 또 저희를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녁에 결혼하자 그랬잖아 커피숍에서 차안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와 통장이 얼마 있다 무서워 그게 차안이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진짜 전 재산 나간다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어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아니 또 어떻게 또 저희를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녁에 결혼하자마자 커피숍에서 차안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와 통장이 얼마 있다 무서워 그게 차안이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진짜 전 재산 나간다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어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아니 아 아 아 아 또 어떻게 또 저희를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녁에 결혼하자마자 커피숍에서 차안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저희를 초대하자마자 와 통장이 얼마 있다 무서워 그게 차안이라고 얼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진짜 전 재산 나간다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어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아니 아 아 아 와 또 어떻게 또 저희를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녁에 결혼하자마자 커피숍에서 차안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저희를 초대하자마자 와 통장이 얼마 있다 무서워 그게 차안이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진짜 전 재산 나간다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어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아 아 아 와 와 또 어떻게 또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녁에 결혼하자마자 커피숍에서 차안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와 통장이 얼마 있다 무서워 그게 차안이라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진짜 전 재산 나간다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어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아 아 아 아 와 와 와 와 와 저거 어떻게 저희를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결혼하자 그러잖아요 아 커피숍에서 차안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네 비웠어 와 통장이 얼마 있다 무서워 그래 하자야 돼 그게 차안이라고 얼마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왜 사투만 얘기 할래 진짜 전 재산 나간다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어 뭔 소리야? 썸 탈 때 많이 했어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아니야. 오 밴드인가? 어떻게 또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. 전화에 결혼하자 그랬잖아. 커피숍에서. 장애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장애였어. 와 통장이 얼마 있다고 해서 그래 하자야 돼. 그게 장애인이라고 얼마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얘기할래? 진짜 전제산 나간다. 많이 변했다. 많이 변했어.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아니야. 오 밴드인가? 와. 어떻게 또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. 전화에 결혼하자 그랬잖아. 커피숍에서. 장애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장애였어. 와 통장이 얼마 있다고 해서 그래 하자야 돼. 그게 장애인이라고 얼마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얘기할래? 진짜 전제산 나간다. 많이 변했다. 많이 변했어.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아니야. 오 밴드인가? 와. 또 어떻게 또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. 전화에 결혼하자 그랬잖아. 커피숍에서. 장애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한 번 보고싶네. 와 통장이 얼마 있다고 해서 그래 하자야 돼. 그게 장애인이라고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무슨 얘기할래? 진짜 전제산 나간다. 많이 변했다. 많이 변했어.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아니야. 오 밴드인가?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또 어떻게 또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. 전화에 결혼하자 그랬잖아. 커피숍에서. 장애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차 안이 없어. 와 통장이 얼마 있다 무슨. 그래 하자야 돼. 그게 차 안이라고 얼마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진짜 전제산 나간다. 많이 변했다. 많이 변했어.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차 안이. 오 밴드인가? 와. 어떻게 또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. 전화에 결혼하자 그랬잖아. 커피숍에서. 장애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차 안이 없어. 와 통장이 얼마 있다면서. 그래 하자야 돼. 그게 차 안이라고 얼마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진짜 전제산 나간다. 많이 변했다. 많이 변했어.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아니. 오 밴드인가? 와. 또 어떻게 또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. 저녁하자 그랬잖아. 커피숍에서. 장애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자투만 보고싶네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진짜 전제산 나간다. 많이 변했다. 많이 변했어.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아니. 오 밴드인가? 오 밴드인가? 오 밴드인가? 또 어떻게 또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. 저녁하자. 저녁하자. 커피숍에서. 장애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귀엽소. 와 통장이 얼마 있다 무슨 프레임 하자. 그게 장애인이라고 얼마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진짜 전제산 나간다. 많이 변했다. 많이 변했어.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아니. 오 밴드인가? 와. 어떻게 또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. 저녁하자. 커피숍에서. 장애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귀엽소. 와 통장이 얼마 있다 무슨 프레임 하자. 그게 장애인이라고 얼마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무슨 얘기할래. 진짜 전제산 나간다. 많이 변했다. 많이 변했어.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. 봄봄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아니. 오 밴드인가. 오 밴드가 되지도 못해. 또 어떻게 또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. 저녁하자 그랬잖아. 커피숍에서. 장애. 봄봄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아니였어. 와 통장이 얼마 있다 무슨 프레임 하자. 그게 장애인이라고 얼마. 봄봄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무슨 얘기할래. 진짜 전제산 나간다. 많이 변했다. 많이 변했어.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. 봄봄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아니. 오 밴드가 되지도 못해. 또 어떻게 또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. 봄봄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봄봄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아니였어. 와 통장이 얼마 있다 무슨 프레임 하자. 그게 장애인이라고 얼마. 봄봄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무슨 얘기할래. 진짜 전제산 나간다. 많이 변했다. 많이 변했어.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. 봄봄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아니요. 아니요. 오 밴드가 되지도 못해. 또 어떻게 또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. 저녁을 드러나지 않았잖아. 커피숍에서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와 통장이 얼마 있다 무슨 프레임 하자. 그게 차 아니라고.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싶네. 무슨 얘기할래. 진짜 전제산 나간다. 많이 변했다. 많이 변했어.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. 봄봄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저희는 두 번 봐 안 돼지도 못해 어떻게 또 저희에게 패대를 해주셔서 저녁을 결혼하자고 했잖아 커피숍에서 창 봄봄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비롯있어 우와 통장이 얼마 있다고 해서 그리고 하자! 그게 창안이라고! 봄봄 보고 두 번 보고 자투만 보고 싶네 무슨 얘기할래? 진짜 전제사 하나 나온다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어 뭔 소리야 썸 탈 때 많이 했어 한 번보고 두 번보고 자꾸만 보고싶네 아니야 오 밴드인 것 같아 대지도 못해